안녕하세요. 아디다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56개 스피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바로 오늘의 스피터는 2000원짜리입니다. 왕금빛의 별 모양이 있는 디자인이라서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은 1등 하고 말꺼야. 1등 해라 뿅. 자 잘 따라오세요. 뿅뿅뿅뿅뿅뿅. 엥 잘 안 긁히네. 미끄러지네. 오늘의 스피터 속 그림은 바로바로 뾰랑 트로피. 좀 이상한데. 컨셉이 뭐야? 하트. 조끼. 이상하네. 다이아다. 다이아. 다이아다. 아싸 당첨이다. 자 바로 당첨 금액을 긁어볼게요.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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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 설마. 이십억원. 이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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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원에 낙첨됐습니다. 뾰블별. 콜드다 오 선물이다 선물 선물이랑 따뜻한 짭 뭔가 경품행사에 아니 경품행사에 간것같은데 치칸이랑 벨 에이 하트랑 조끼 웨이터 같기도 하고 오 똑같다 똑같다 에이 속았다 자동차랑 계산기 뭔가 돈이랑 관련이 있나보다 오 똑같다 똑같다 이거 진짜 똑같다 트로피다 트로피 아싸 당첨이다 얼마에 당첨됐을까 2 점 설마 2000만원 아니 2000원 하나씩 긁어볼게요 밑으로 갑니다 뭐 뭐 왜 이렇게 안글거든 좀 밑으로 갑니다 다르게 긁어야겠다 따뜻한 차 바로 옆에꺼 긁어볼게요 약간 윙터 복장 두근두근한데 종은 아니고 마시게 콜대박 금괴죠 금괴 하트 이번엔 차는 세로로 긁어야 잘 긁어진다 별 보석 자 옆에꺼 긁어볼게요 배달 배달 자동차 에이 마지막 트로피 만 당첨 후 하트 고 오 하트 바트 오 고 보석 선물 시계 아 진짜 안그룹어진다 트로피 아 저기인줄 왕관인가 왕관 이렇게 안그룹어지는거 처음 봤다 예전에 한번 막 초록초록한 그 디자인도 잘 안그룹어졌었는데 걔는 그래도 힘주면 긁어졌거든요 진짜 안그룹어진다 자동차 에이 아니다 배달이다 배달 휴 여기서 맞출게요 왕관 왕관이다 이번 회자는 위에서 아래로 긁는게 훨씬 더 편한거 같아요 ů 뷔 뷔 상기 눈빛 에이 내달 하트 별 머그잔 웃어 제발 좀 해 마지막 탁점 대략 옷 에이 섭 제발 트로피 느낌이 좋은데 오 왕관까지 되게 VIP 된 것 같고 게임 우승자 된 것 같다 자 자 자 자 꽃 꽃 하트 선물 내가 머그잔 시계 에이 에이 여기는 별 금괴 오 가지고 싶다 오 금괴 아냐 금괴 아니네 중이네 아 오해 이 kaikki 이따 그래 이제 한번 읽어볼까 오 꽝이다 여기도 꽝이다 여기 뚜껑이다 여기 뚜껑이다 제발 제발 똑같은 그림 여기 뚜껑이다 진짜 마지막 바람이다 딱 잡을 봐라 여기가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낙점이잖아요 이제 나올까요? 지금 연속 낙점이거든요 이제 진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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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여러분 믿었더니 진짜 낙점을 줬어요 과연 얼마? 2 2 1,000 1,000원이다 지금 2,000원 콘서트 아닌데 2,000원 3,000원 3,000원 2,000원 4,000원 오 뭐야? 전문부터 당첨이잖아 다른 것들은 그냥 쭉쭉 긁어볼게요 오 요령이 생겼다. 쭉쭉 긁힌다. 자 당첨 금액은 바로바로 4다. 4 얼마일까? 자 4천만원 4천만원 아 안타깝게 4천원입니다. 남은 4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1천원 꽝 다시 가로로 에이! 꽝 꽝 여기도 여기도 꽝 마지막 그리고 꽝 귀여운 뒷모습은 누굴까요? 장군의 흰둥이예요 흰둥 너무 귀여워 제가 요즘 흰둥이 짜자잔 발리거든요 흰둥이 붙어있는것 좀 알려주세요 피규어 인형 열쇠고리 인형 뽑기 다 상관없어요 오 대박 역시 흰둥이 흰둥이를 앞에 두니깐 당첨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슉 과연 오늘의 프레이즈는 오 사봐 4,000원에 당첨되었습니다 2,000원짜리 5,000원 4,000원 4,000원이면 초초 2배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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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장구보에 엄청나게 깊은 스크래치가 있어요 슉 슉 제가 절대 뜯다가 생긴 자국이 아니라 비닐에 싸져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스크래치가 다 있더라구요 저는 투명한 봉지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전 범인이 아니라구요 오 대박 당첨이네 자 그래서 오늘의 당첨금액은 장군 피규어값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요 2,000원 네 2,000원 아니고 2,000원이잖아 둥글둥글 해리랑 하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오 자동차랑 배달이 나왔구요 피크 피크 골대바랑 트로피가 나왔네요 버그참과 타임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구 우와 낭첨이다 낭첨 럭키럭키 계산기 지금까지 제 앞에고는 전부다 영어였죠 계산기가 영어로 뭘까요 칼큘레이터입니다 칼큘레이터로 럭키 네 이것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옆에건 스타 진짜 전부다 영어네 자 그래서 오늘의 프라이즈 2,000원입니다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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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오 대박 대박이다 당첨이다 초구를 흘려라 콜드벨을 흘려라 지금 여기 디자인들이 전부다 경쟁이나 돈과 관련된 그림들인 것 같아요 자동차는 뭐지 스포츠클인가 자 얼른 쓱쓱 클릭어보고 금액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당첨 금액은 2,000원입니다 본전이죠 3,000원 2,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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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원 4,000원 3,000원 아 긴장감이 없네 중간부터 긁으니까 이번에도 긴장감 제로 딱 잡아들이고 딱 잡아들이고 날쭈 이렇게 긴장감 이렇게 긴장감 이렇게 긴장감 이렇게 이렇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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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혀 긁혀 잘 긁힌다 잘 긁힌다 아우 진짜 당첨 안시켜줄 것 같은데 아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또 아니야 또 제발 이거 앤 포켓 크림이 나왔으면 정말 정말 좋겠네 정말 안 나오네 여기서 퀴즈 빨간 엉덩이는 누구의 엉덩이일까 요 알아맞혀보세요 아 그거 오세요 키티 잖나요 올해로 탄생 50주년을 맞이한 키티 할머니 키티 고양이 아니래요 고양이가 아니면 누군요 그냥 소녀라는데 그리고 심지어 헬로키티는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자기가 고양이가 아니라는거죠 대체 적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고양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귀는 어떻게 설명할걸까요 헬로키티한테 옷 만들어줄거에요 옷을 디자인 먼저 해야되는데 너무 재밌겠다 인형의 옷을 만들어주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저번에 구멍 뚫린 양말로 그리고 쓰지 않는 발톱이로 이 옷을 만들어줬어요 자투리 옷감이 남으면 장갑도 내고 인형의 양말도 내고 길다라면 목소리도 내더라구요 너무 재밌겠다 그 와중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 금액은 하나 둘 셋 이천원 폼전 입니다 헬로키티랑 관련된 책이 하나 있었는데 헬로키티 주변으로 동료들 친구들 본갓 캐릭터에 정보가 들어있더라구요 그중에 헬로키티가 남자친구가 있더라구요 때마침 남자친구인 것 같은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헬로키티가 고양이가 아니면 얘도 고양이가 아닌가 누가 봐도 수염까지 귀랑 와 근데 당첨이다 아싸 오늘의 당첨 금액은 이천원이겠지 뭐 또 이천원이야 또 이천원 세상에 하실테이 또 이천원 에auft 자 당첨됐습니다 얼마에 당첨됐을까 되게 두근두근 하는데요 숫자만 긁어볼게요 아 2,000원인데 감사합니다 자 당첨됐습니다 자 당첨됐습니다 느낌이 안좋은데 아 역시 아 이런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 아 아닌줄 알았어 자 당첨됐습니다 자 당첨됐습니다 자 당첨됐습니다 자 당첨됐습니다 자 당첨됐습니다 자 당첨 확 확 여긴 당첨이겠지 여기까지 꽝이진 않겠지? 라고 기대를 해보면봐. 안 돼. 꽝 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당첨이다 당첨! 다른 디자인들 한 번 재미로 보세요. 아하! 오! 아이씨 아이씨! Got it! 다들 부러워하실 준비되셨나요? 소리 질렁! 아! 오! 뭐야? 차 차요? 뱁! 아싸! 안정합니다! 오 예 오 예 오 예스! 아주 작은 자동차! 미니 자동차가 나 안타! 푹푹푹푹! 자기를 만들며! 엄마 자동차! 이거 진짜 미니 자동차에요? 진짜 미니꺼 아닐까요? 진짜 미니의 자동차라구요! 진짜 미니의 자동차라구요! 다들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큰 회식차도 있고 야오! 영화 속에 나오는 멋진 자동차도 있구요! 그 다음에 아주 귀여운 미니카도 있어요! 미니카는 미니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여야 됩니다! 다들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동차 자랑! 제가 한 번에 한 번에 오지 네 한 번에 한 번에 하하 오! 대박! 막잡이잖아! 처음부터 크림이 나왔었구나 왔어 그러면 당첨 금액은 4차야 4차 4차로 시작하는 말은 4천원 좀비덕좀비덕 왔어 진짜 빠르게 달려가고있죠 알았어 알았어 너 마지막에는 당첨줄게 오빠가 가고있어 정말 과연 마지막에 당첨을 진짜로 줄까요 뻥이집 빠르게 달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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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무너진 구들이 떨어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한참 조심조심 천천히 급할거 없어 천천히 긁어 너무 느리다고 아 배속하면 되지 배속 1.5배속 2배속 3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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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지 잘못하면 문어 떨어진다구 화장 짱짱짱짱짱 난리났다구 아아 마지막까지 당첨이 안된데 어우 진짜 불러 불러드릴거야 또 호 우 오! 만점이다! 아싸! 똑같은 그림 나온다! 자, 다른 그림들을 간단하게 넘어가고 당첨 대금액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원! 아! 천원이네! 입 빠지네! 과연 몇천원일지도 궁금한데요? 9천원! 에이 2천원! 에이! 아 진짜 마지막에는 제발 당첨되라! 제발 당첨! 아싸! 당첨이다! 얼마에 당첨됐을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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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인다! 다 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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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딱 물 되게 많이 썼는데 추억이네요. 요즘엔 물이 워낙 다양하게 잘나와서 보통 캐릭터 물을 사더라고요. 그런데 첫째는 말이에요. 다들 이 아보스 블루스틱을 샀단 말이죠. 이 아보스 블루스틱을 샀단 말이죠. 이 아보스 블루스틱을 샀단 말이죠. 이따 풀 써보신 적 있나요? 이 아보스 블루스틱을 샀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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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바만 맛있겠다 아싸 닥쳐 닥쳐 금액만 홀로 확인하고 그 돈으로 먹으러 가야겠다 2천원? 2천원이면 포켓몬빵 먹어야겠다 3천원Emplora 3천원 3천원 이동 갱 caus 1천원 2천원 진짜루 낙점 10억 되면 좋겠다 진짜루 누구는 딱 한번 긁어서 1등 되던데 나는 왜 낙점이 안되지 아 또 제게 이런 낙점을 제가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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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있는 초콜릿을 좀 가먹어야겠어요 일단 당첨그맨부터 보여드릴게요 오 대박 4천만원 아니냐고 이거 아니다고 당첨은 아니냐고 자 대로라 초콜릿돼다 초콜릿돼자 초콜릿 꺼내 먹어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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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알겠지? 나에게 당첨을 가져와. 후... 실망이야. 후... 후... 여러분 밥 잘 챙겨먹고 다니세요. 밥만 잘 챙겨먹어도 맘 행복한거야. 그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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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고 산타 할아버지 저한테도 당첨좀 주세요 아니야 당첨이다 아 설마 1등 당첨되는거 아닐까 나 솔직히 2등에만 당첨돼도 나는 만족이다 만족이다 1등 될 때까지 긁을 거니까 자 2등은 쏠쏠한데 이런 얼만지 긁어볼게요 얼만가 설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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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허리힍치 2천만원 1 put 1 2 1 2 2 2 아홉 닥점이야 닥점 어쨌든 닥점이야 아싸 다 됐고 바로바로 아 2억원인줄 알았어 진짜 깜짝아 있잖아 아우 장난하지마 당첨될거잖아 아 마지막에 될거잖아 진짜 될거잖아 아 기대한다 기대한다 업 참참이다 이 ㅅㅈ 이 ㅅㅈ 너무 참참이다 아, 아니다. 자, 김치 꼭 좀 마셔야겠다. 닥점이다. 아, 아니네. 진짜 다음에 닥점이다. 내가 보인다 보인다. 닥점이다 닥점이다. 무슨 금이름으로 닥점이냐? 별 모양으로 닥점이다. 아, 아니네. 하트 모양으로 닥점이다. 오, 아니네. 소곤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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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참 안 씻겨주면 소곤소곤. 너의 옥수수를 다 빼앗아 먹을 테다 소곤소곤. 나 그 애가 먹는 거 잘하거든. 다 먹히자. 겁먹어? 안 돼? 난 이제 갔다. 안녕? 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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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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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껏 버려 2,000원짜리 16장 당첨 4,000원짜리 5장 당첨 2만원에 3만2천원 총 오 5만2천원인가? 당첨 금액이 드디어 50%를 넘겼습니다 오예 오예 또 주세요 높은 확률 더 높은 확률을 기대하면서 택배점 빼대야죠 그럼 안녕 잠시만요 택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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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점